자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한게 만드는데 프로젝트는 이제 웹장 닷컴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도메인은 컴컴 웹장 닷컴 패키지는 컴 점 웹장 아시겠죠 그 뒤에 개발하려는거 이렇게 쓰시면 되십니다 자 프로젝트 이름을 new 하신 다음에 이제 내가 개발하려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만든다 자바 프로젝트죠 지금 웹장이니까 웹장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요 웹장을 하겠다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 계속 썼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만들 때는 이렇게 저희가 그 만들고 싶은 주제에 맞는 이름을 쓰십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tv 이름으로 쓰셔도 되고 주제 개발하는 주제가 영어면 movie 뭐 해서 액션 무비 쓰셔도 되고 그 이런것들을 써가지고 만드시면 되겠구요 되었으면 그냥 피니쉬 누르시면 설정은 알아서 다 되있죠 되있으시구요 여기 필요한 것은 메인 뭐 이런거 필요한데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거 이런것들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전에 만드는 것 중에서는 익스큐트 메인 쪽에 컴 메인 쪽에 익스큐트 메인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이런게 3개가 다 필요하세요 익스큐트도 필요하시고 메인도 필요하시고 서비스 인터페이스 필요하시고 나중에 소스는 다시 한번 들여다볼 거에요 지금 다행히 이제 패키지가 똑같죠 컴 점 컴 점 앱자 그죠 패키지가 똑같습니다 패키지가 다르면 sbn에 올리기 전에 바꾸시면 되요 전에 한번 올린 다음에 바꿀 수는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바꿀 수는 없구요 패키지가 여기 이 사람이 이제 노티스 만드시는 분하고 이제 그 게시판 만든 사람이랑 여기까지 패키지 폴더를 같이 공유해요 그래서 그 보드를 만약에 하신 분이 패키지를 이렇게 쭉 만들어서 올렸잖아요 올리시면 다른 사람이 여기 컴 점 앱장을 새로 만든다고 생각하고 다시 올리게 되거든요 그럼 충돌이 일어나요 그니까 이 사람이 올리면 다른 사람은 올린 패키지를 이제 뭘 해야 돼요 업데이트해서 가져가셔야 되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디까지 생겨요 컴 점 앱장까지 생기고 그 안에 노티스가 풀동화 생기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개발을 해서 다시 서버쪽으로 다시 개발한 거로 올리시면 되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 패키지에 해당되는 것을 만든 다음에 무조건 올리세요 한번 올려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업데이트해서 가져와서 쓰면 되죠 PL님께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컴 점 앱장까지 패키지까지만 이제 만들어서 올리시면 돼요 그 메인이라든지 이런 걸 한 개 만든 다음에 올리면 다른 사람은 업데이트를 받은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다음에 개발한 다음에 올리시면 돼요 자유롭게 그 다음부터는 여기까지는 만들었으니까 그 뒤에 있는 거는 자기가 만들잖아요 보드 만들고 뭐 다른 거 뒤에 있는 거 새롭게 만드는 거 맞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잘 올라간다 이런 얘기에요 그 컴퓨터 몇 장 메인을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하고 지금 만들어지는 데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메인 쪽에서 메인 쪽에서 뭔가 이제 오류가 나고 있는데 그 오류가 나고 있는 거는 빨간줄 여기 있죠 빨간줄을 클릭하시면 왜 빨간줄을 좀 아 여기 검증 노티스 컨트롤러 노티스 컨트롤러를 지금 만들어야 된다 만들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오류가 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메인을 한번 보시면 메인 클래스 위에 메인 메수도 그 클래스 바로 밑에 메인 메수도 위에 스캐너하게 만들어 뒀습니다 스태틱 입니다 사용방법은 단대슬랭 메인 점 스캐너 점 넥스트라인 이라고 쓰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쓰여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 여기는 이제 예외 처리가 없어요 그냥 무한분복 하시면서 써져 있구요 그 사용할 때는 스캐너 점 넥스트라인 이라고 쓰는데 다른 데서 쓸 때는 메인 점 앞에다 붙여야 됩니다 공지상으로 넘어가고 노티스 컨트롤러로 만들어야 한다 이게 노티스 컨트롤러가 보니까 여기 있죠 이런 패키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죠 되셨나요 쉽게 만드는 방법은 빨간줄을 안되서 마우스까지 되시면요 여기 이제 크리에이트 만들자 라고 나와요 패키지가 함께 여기 있어서 만납시다 클릭하는 순간 여기 이제 패키지가 지금 메인으로 메인 패키지가 있는데 지금 컨트롤러인데 지금 어디 컨트롤러를 하냐면 그러면 이제 노티스죠 노티스 밑에 컨트롤러 컨트롤러 패키지구요 클래스 이름은 노티스 컨트롤러가 이렇게 그냥 나와요 됐죠 finish 누르시고 패키지와 조정하고 finish 눌러서 만드시면 만들어 왔습니다 만들어 왔으면 메인에 보시면 이쪽에 메인 쪽에서는 이제 오류가 사라졌죠 익스큐트 메소드가 없어요 그래서 오류 나오고 있다 되셨나요 익스큐트는 퍼블릭이죠 그 메인이랑 클래스가 다른데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퍼블릭으로 붙이고 스태틱 아닙니다 레턴 타입 void구요 그 메인 프로그램에서 얘를 실행한 다음에 어떤 거를 이제 저장 변수에다 저장을 하자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void 쓰시면 됩니다 void이고요 이름이 execute 갈아입어라갖고 주갈아입어라 엔터 지시면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메인의 오류가 사라진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메인의 오류를 전부 다 해결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결을 하면서 이제 실행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그 메인만 이렇게 얼른 만들어 놓고 메인만 얼른 만들어 놓고 PL이 걔를 올려요 그 SVN에 올리시면 컴 점 웹장 컴폴도 생기고 웹장폴도 생기고 메인 폴더가 생기는 거죠 아시겠죠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컴 폴더는 있고 웹장 있는데 이 밑으로 이제 보드를 만든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보드를 만들거나 노티스를 만들거나 이렇게 사용이 된다 되셨나요 여기까지는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건데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맨 처음에 만든 것을 그냥 체크아트에서 가져가서 실행을 하게 되면 그 내가 컴 밑에 웹장 밑에 보드 밑에 뭐 이렇게 뭐라고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걸 올리면 이게 충돌이 일어나죠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있다라고 아시겠죠 이러니까 아예 PL님께서 이 패키지까지 함께 만들어 둔 다음에 도메인 거꾸로 만들어서 올리시는 게 좋겠죠 이해 되시죠 그래서 올릴 때 그냥 빈 껍데기 프로젝트를 올리지 마시고 올리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체크업해서 받아갈 때에 이 도메인 껍구라는 패키지는 생성이 되도록 한 게 메인 껍데기 메인이라든지 그냥 메인을 만드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만들어 두는 거예요 여기까지 만들고 아무것도 구현 안 하고 그냥 올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터페이스는 이미 우리가 정했으니까 인터페이스를 복사 부처를 집어넣어서 올리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패키지가 생기도록 해서 올리고 최초 프로젝트를 만들 때 패키지가 생기도록 해서 올려 주시면 다른 사람이 가져다 쓰면서 개발할 때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죠 애초부터 이해되시죠 애초부터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 컨트롤러에서 사용하는 곳은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하시는데 리스트 리스트에서는 데이터를 안 가져옵니다 그런데 리스트 데이터를 가져와야 돼요 DAO에서 DAO까지 가져와야 됩니다 얘는 리스트 할 때는 서비스 가져와 서비스 리스트 서비스 그 다음에 DAO DAO의 리스트 메소드 가져와야 되고요 얘는 리스트 데이터를 가져와야 돼요 리스트 데이터 가져오기 데이터 가져오기를 하시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건 뷰인데요 첫 번째는 리스트고요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건 뷰입니다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건 이거 DAO에서 강제적으로 만들어서 전달하라고요 하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뷰입니다 뷰에 해당되는 것은 마찬가지로 서비스 가죠 서비스 가셔야 되고요 서비스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DAO 가게 만들어집니다 DAO 가시고 DAO에서 부요를 모두 부요 부요 데이터 부요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데이터 가져오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라이트겠죠 라이트 라이트는 데이터 수집을 먼저 하셔야 돼요 라이트 라이트를 할 때는 데이터 수집을 먼저 한다 데이터 수집 수집을 하면 뭐가 생겨요 부요를 생겨요 부요 부요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때 이 위에 있는 부요와 이 아래에 있는 부요가 변수량이 같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해결방법은 이제 그 메소드 위에다가 전원을 해서 쓰거나 아니면은 이름을 다르게 해서 쓰셔야 돼요 한 개는 이제 뷰 부요 한 개는 라이트 부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름을 다르게 써 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스위치 케이스 분 안에서는 얘네들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되셨나요 그 수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가야 되겠죠 서비스 가 던지고 그 다음에 DAO 를 던집니다 DAO의 라이트 메소드 던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먼저 해야 됩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네 번째 이제 업데이트가 나와요 업데이트는 먼저 DB에서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돼요 데이터를 가져와야 돼요 서비스를 먼저 갑니다 얘는 뷰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뷰 DAO 를 먼저 가져옵니다 갔다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을 합니다 데이터 수집을 해서 얘는 부요를 받아야 되겠죠 여기 부요가 3개 있네요 하나 둘 셋 충돌이 일어난다 업데이트 부요 되셨나요 되시겠죠 그리고 다시 서비스 서비스로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DAO로 가서 업데이트를 하게 만듭니다 DAO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DAO 이때 뷰는 서비스로 갔을 때 DAO로 갈 때 한 개는 뷰 한 개는 인크리즈를 갔다 오셔야 돼요 인크리즈 인크리즈를 먼저 갔다 옵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조회수 일 증거를 먼저 한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요 다섯 번째 삭제입니다 DELETE DELETE를 가지면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해야 되죠 데이터 수집 수집을 받으라고 합니다 무슨 수집이죠 번호 패스워드 아 부요 받아야 되나요 부요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넘버와 그 다음 PW 를 받는 거죠 PW 받아서 사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부요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그 다음에 DAO 이렇게 가도록 먼저 제외한 거죠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되시겠죠 근데 뷰 할 때는 데이터 수집을 한번 해야 되네요 넘버 뷰 할 때 이렇게 따져보시면 뷰 를 하려고 해요 뷰 를 하려면 데이터 수집을 먼저 하셔야 돼요 리스트는 데이터 수집을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 데이터 수집을 먼저 해야 되네요 수집을 해야 되는데 뭘 수집을 해야 돼요 넘버를 수집해야 돼요 넘버 되시겠죠 그리고 라이트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도 데이터 수집에 해당되어 넘버를 수집을 하게 해야 되네요 넘버 넘버를 수집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버를 수집하고 그 넘버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부유니까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변경해야 되죠 가져온 데이터를 변경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때의 데이터 수집에 해당되는 것은 요거는 뷰 서비스에 해당되는 거에요 얘는 뷰에 해당되는 거에요 뷰에 해당되는 서비스와 DA로 갔다 와야 되고요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뷰에 해당되는 서비스와 DA로 갔다 오셔야 돼요 갔다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을 DB에서 한 것을 가지고 사용자가 가져온 데이터를 수정을 합니다 그게 데이터 수집이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뒤에로 작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되셨나요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하는 것은 여기 서비스가 지금 처리하라고 하는 거죠 서비스가 다 다려있는 게 처리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처리하라고 한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그리고 데이터 수집도 합니다 데이터 수집 데이터 수집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컨트롤러에서 하는 것들을 잘 정리를 해보면 컨트롤러에서 뭘 합니까? 이렇게 보시면 컨트롤러에서 하는 것은 이제 분기를 해야 돼요 뭘 처리할지 처리할 내용을 선택하죠 처리할 내용 선택을 해서 선택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처리, 그 다음에 데이터도 수집을 해야 합니다 데이터 수집 D에서 DB도 가져가야 돼요 DB에서 DB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데이터 가져오기 그 다음에 저장, 그 다음에 수정 이런 걸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 것들 이제 서비스 쪽으로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말하면 이제 처리입니다 다 데이터 수집도 이렇게 따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예외 처리를 여기서 합니다 그 다음에 출력을 여기서 합니다 출력 예외 처리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져온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도 여기서 합니다 되셨습니까? 네, 출력합니다 자, execute 하시는데 끝날 때까지 끝나면 안 되죠 끝날 때까지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컨트롤러죠 메인도 프론트 컨트롤러 while문 부터 무한 반복한다 while문 부터 써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메소드 안에다가 while문 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여기 1, 2, 3, 4, 5번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무한 loop를 돌려서 사용한다 끝날 때까지 끝나면 안 됩니다 while 쓰시고요 괄을 외고 to로 쓰시는 거죠 중간을 열고 그리고 중간을 닫고 여기까지 중간을 닫고 예외 처리는 예외 처리는 그냥 뜬금없이 나오나요? 처리 중간에 나오나요? 처리 중간에 나오죠 이런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예외가 발생이 되면 내가 캐치를 하겠다 아시겠죠? 처리이면 밑에 캐치 컷이면 위에 여기는 try입니다 정상 처리 이게 정상 처리예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된다면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외 처리를 한다 이거는 이제 무한 off를 돌려야 되고요 끝날 때까지는 안 됩니다 무한 off 무한 반복을 시킨다 반복을 해서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컨트롤러는 무한 반복 시킵니다 컨트롤러가 나오면 그 메인이 프론트 컨트롤러죠? 무한 반복 시키고 메뉴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메뉴를 선택하고 이게 처리죠 처리한다 이해되시겠죠? 1,2,3,4,5 처리예요 되셨나요? 처리하다가 중간에 오류가 나면 예외 처리한다 캐치를 만듭니다 캐치 캐치 예외가 발생되면 예외가 생성이 되고 throw 해가지고 throw 해서 던지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배우기 전 어제 배운 거는 예외 처리를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예외 처리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배운 거는 다 적용해서 하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오늘 출력하는 것도 배우셨어요 출력하신 거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제부터는 예외 처리하다가 예외 처리하다가 예외 처리하다가 예외 처리 지금부터 이제 예외 처리하는 것을 예외 처리 예외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try 주건얼고 중간을 닫고 요 사이에 요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처리하는 게 중간을 닫고가 주석 처리한 거 끝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정상 처리입니다 현재 정상 처리 정상 처리하게 되면 이거 1,2,3,4,5번처럼 처리가 돼야 돼요 정상 처리 정상 처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1,3,4,5번을 드래그하시고 탭키를 눌러서 밑으로 집어넣습니다 정상 처리를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캐치 씁니다 캐치 캐치 쓰시고요 캐치 사용하시고요 캐치 캐치 블록 애터치시면 exception 모든 exception을 다 잡죠 되시겠죠? 다 잡죠 자 여기다가 두 가지 코드를 생각해서 써놓습니다 두 가지 코드만 첫 번째 코드는 뭘 써놔야 된다고요? 개활자를 위한 코드를 개발자를 위한 코드 개발자를 위한 코드 개발자를 위한 코드는 개발이 완료되면 주석 처리합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주석 처리합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주석 처리합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주석 처리합니다 뭐죠? 2.printstack trace 오류 출력해보라 오류 아시겠죠? 오류를 디테일하게 출력해라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 다 출력을 해보세요 이런걸 사용자한테 보여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개발이 완료되면 주석 처리합니다 이래시겠죠? 그 다음에 사용자를 위한 저리되죠? 그 다음에 사용자를 위해서 사용자 사용자를 위한 코드를 작성합니다 코드 예쁘장하게 예 오리라스 속으로는 오리라스 이놈아죠 오리라스 이놈아 그래서 쌍답에 찍어서 뭐 이렇게 오리라스 이놈아 별표를 해볼까요? 별표 쭉 찍고 오류에 해당되는 것을 처음과 끝을 쓰시고요 자 시소를 이용해서요 오류메시지를 처음에 찍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쌍답에 찍으시고요 한칸 띄실까요? 쌍답에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류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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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할 때는 저희가 입구장에 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상답을 찍어 주시고요 이제 조치방법 그래서 조치방법 조치방법은 한번 다시 한번 더 실행해 주세요 실행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도 안 될 때 씻소 주시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씻소 어떻게 하라고요 전산 담당자 누구누구에게 연락 주세요 이런 얘기죠 전산 담당자 저라고 할 수도 없고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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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시고 홍홍홍홍고병이 네이버닷컴 네이버닷컴 이렇게 로 연락주세요 연락주세요 그냥 연락 주시면 안 되고 오류가 지속되면 지속적으로 오류가 난다면 이래죠 지속적으로 오류가 발생되면 전산 담당자 홍길동에게 연락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메일 쓰시라고 절대 핸드폰 번호 이런 거 쓰지 마시라고 아시겠죠 핸드폰 번호를 써놓는 순간 이 사람은 잠을 못 잡니다 밤이고 낮이고 계속 전화가 와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안하도록 하시고요 전산 담당자 대면 네 네 실수오를 계속 써가지고 한 개 더 써야되겠네 실수오를 세미클런 찍고 예 실수 한 개 더 찍고 음 다 주세요 네 가로 닫고 한 개 더 써야되나 이어가도 됐죠 이어가도 됐죠 이어가도 됐죠 이어가도 됐죠 이어가도 됐죠 이어가도 됐죠 예외처리 난다 예외처리 그 이런 예외처리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저희가 여기서는 캐치 해가지고 이렇게 이섭션 전부 다 캐치해서 썼잖아요 썼는데 이거를 이제 그 한꺼번에 쭉 써놨는데 얘를 이제 클래스하고 메소드를 만드시면 메소드마다 따로 뛰어가지고 걔가 혼자 동작되는 것처럼 만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스프링에서는 이렇게 짬 프로그램을 이제 이섭션 어드바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어드바이스 조언을 해 주는 거죠 예외에 대해서 조언을 해 줘서 사용하는 클래스다 아시겠죠 따로 만들어요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섭션이라고 툼 쳐가지고 이섭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섭션 말고 상세한 걸 잡으려면 캐스팅해서 오버라이드에 대한 것을 메소드 만들면서 오버라이드에서 이런 이섭션 이런 이섭션 이런 이섭션 파라메타로 받으시면 이섭션 이섭션마다 저희가 이제 처리되는 것을 따로 만들 수 있어요 그 오버라이드가 엄청 많이 쓰여지죠 쓰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예외처리를 만드는 거죠 여기까지 예외처리를 만들어야 돼요 파이널리 쓰셔도 되는데 파이널리는 이제 저희가 쓰고 이게 하면 빽빽이나 계속 돈다 여기가 여기 주부라닷가 많이 생겨서 end of try try catch catch finally 파이널리는 안 만들었습니다 catch block의 끝이다 여기는 무슨 끝이죠 여기 여기는 와이문의 끝입니다 모한번 모 그래서 여기는 end of end of 와이문 와이문의 끝이다 여기는 어디 끝이죠 그럼 메소드겠죠 여기는 end of execute execute 메소드의 끝이다 얘는 클래스의 끝이겠죠 end of board 컨트롤러 아 notice 컨트롤러네요 notice 컨트롤러 컨트롤러의 끝이 클래스의 끝입니다 써놨습니다 안 써놓으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한개가 빠졌거나 추가되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와이문 끝나는데 바로 위에 쓰세요 그런데 위가 어딘지 아래가 어딘지 찾기가 어렵다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주석처리가 끝나는 데는 주석처리를 꼭 해둬라 되셨나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외처리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예외처리 안에 트라이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안에다가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수집하는 번 데이터 그 메뉴를 메뉴를 선택하고 메뉴 선택 메뉴 출력을 먼저 해야 되겠죠 출력하고 그 다음에 메뉴를 출력하고 메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1,2,3,4,5가 메뉴를 처리한다 메뉴를 처리한다 처리한다 1,2,3,4,5가 여기 처리한답니다 처리한다 처리한다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 메뉴를 출력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시설을 안개 하시고요 하셨습니다 쌍떨기 찍으시고요 여기 뭐 역슬래시엔 주란건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꼭색 표시막 이렇게 쓴 다음에 하나 또 3개 쓰고 대시막 쓴 다음에 메뉴 여기다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대시를 이렇게 똑같이 쓰고 이제 하나 또 3개 뭐 이렇게 닫는 걸로 하시고 이쪽이 이제 그 공지상이죠 공지상에 들어왔습니다 작성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메뉴인데 시설을 이용해서 1번 2번 3번 시설을 해서 상탑에 찍으시고요 1번은 리스트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공지사항 리스트 리스트이고요 2번은 보기이고요 3번은 등록입니다 3번은 등록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4번은 수정입니다 4번은 수정 수정 이고요 5번이 5번이 삭제입니다 삭제 그 다음에 0번이 이전메뉴입니다 이전메뉴 이전메뉴 출력 다 했습니다 되시겠죠 되셨나요 여기서부터 트라이 안에 안 집어넣고 여태까지는 와이문 안에서만 이렇게 돌렸잖아요 근데 이제 트라이브 캐치에다가 쓰셔야 한다 이런 얘기에요 자 메뉴 선택합니다 메뉴 선택할 때는 시설을 이용해서 LN 지우고요 프린트만 써서 저희는 이제 자 메뉴 선택이라고 메뉴 선택 하시라고 이렇게 1개 만들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메뉴를 입력받는 거죠 시설 그 스트링이죠 데이터를 받으면 스트링이 되고요 스트링 메뉴 다른 이름은 써도 되는데 그냥 메뉴니까 메뉴라고 그냥 쓰시면 되는 것 같고요 메인에 스캐너 라는게 있으시고 거기에 넥스트라인 넥스트라인을 써라 넥스트라인을 써가지고 받아주세요 그 본인이 스캐너를 다시 생성하시고 쓰시진 않습니다 메인에 만들어 왔으니까 PL님이 잘 만들어 왔으니까 그걸 갖다 쓰시면 되는 거죠 자 입력받는다 메뉴를 처리합니다 처리할 때 무슨 문장을 써요 equal 비교죠 데이터가 맞습니다 스위치만 씁니다 스위치 스위치만 쓰셔서 메뉴를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메뉴 비교하시고 중간을 열고 그 다음에 중간을 닫고 여기까지 해서 중간을 닫고 손닭 여기가 끝인데 스위치 문의 끝입니다 엔드 어브 스위치 스위치 문의 끝이다 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 케이스 케이스 1 됐죠? 쓰시구요 얘네들은 한꺼번에 밑으로 내려가면서 시행이 돼야 돼요 시행되면 빠져나와야 돼요 시행되면 빠져나와야죠 브레이크 먼저 써놓습니다 브레이크 이렇게 해서 써놓습니다 이렇게 2번 브레이크, 3번 브레이크, 4번 브레이크, 5번 브레이크 그 다음에 0번은 리턴이죠 0번은 브레이크가 아니고 리턴 돌아간다 뒤볼때는 잘못된 메뉴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시스템으로 하셔가지고 정답에 찍으시구요 얘네들은 이제 에러 메시지 이렇게 샵 쓰고 여기다가 메뉴 오류 메뉴 오류에 대한 것이 지금 되고 있구요 메뉴 오류 해당되고 있구요 너 잘못된 메뉴를 선택했다고 다른 메뉴를 써서 역슬래시엔 한개 쓰겠습니다 역슬래시엔 쓰고 그리고 시스템으로 쓰셔가지고 잘못된 메뉴를 선택하셨습니다 잘못된 메뉴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서 써야 한다고 데이터는 날짜형이 안 맞으면 날짜형대로 잘 맞게 써야 한다고 이렇게 쓰셔야 되구요 얘네들은 이제 메뉴 오류인데 이제 0번부터 1번부터 1번부터 5번까지 0번 0번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입력하셔야 합니다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이비는 이제 우리가 만난 걸로 그리고 여기 주석 처리된 대로 처리하도록 만드시면 되는 거죠 이해 되시겠죠 처리도록 만드시면 돼서 구조는 다 만들었습니다 오류 세트 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한다 됐죠 여기까지 테스팅을 한번 해보시면 메인에 오셔가지고 실행을 합니다 꼭 이제 제가 만들기 시작하면 메인에 오셔야 돼요 메인에 오셔서 실행을 하시고요 지금 공지사항 1번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1번에 리스트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죠 보기도 안 나오고 등록도 안 나오고 수정 삭제 이런 건 안 나옵니다 그 6번 같은 거 누르면 메뉴 오류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유는 이유는 처리를 아무것도 안 했다 아시겠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오류가 그 아무것도 안 나와야 맞는 거예요 예 작성한 대로 나온다 아시겠죠 작성한 대로 이해되시겠죠 컨트롤러 만드셨고 컨트롤러에 이렇게 예외 처리하셔야 됩니다 예외 처리 예외 처리를 반드시 해서 저희가 트라이 안에다가 정상 처리되는 걸 처리돼까지 메뉴 출력 메뉴 선택 메뉴 처리 메뉴 처리 쭉 써가지고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캐치 안에 한 개 만들어주시고 그 안에 오류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컨트롤러 트로트는 다 만들었고요 이제 서비스하고 뒤에 만들어낼 차량이죠